우주정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국힘당 후보한테서. 투표소 레벨에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죠? 표를 이동시킨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의 일부 지역을 본 겁니다. 서울의 65대 제로, 60대 제로, 55대 제로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는 13개 동이 있고 13개 동 산하에 투표수가 65개가 있습니다. 65개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종로구에는 17개 동이 있고 17개 동 산하에 6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60개 투표소 모두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힘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평구 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을에는 7개 동이 있고 55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습니다. 55개 투표소 모두에서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2분의 1의 55성이죠. 영등포 64대 제로 영등포구 갑 59대 제로 양천구 갑 66대 제로 양천구 월 60대 제로 서대문 갑 46대 제로 마포구 월 62대 제로 마포구 갑 47대 1호 동작구 월 48대 제로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완전한 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 뭡니까? 1480군데의 투표소 가운데 단 한 것도 아마 미래통합당 후보가 4위로 종선했으면 못 이겼을 겁니다. 2분의 1의 148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1480성 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산시입니다. 한 군데도 못 이겼습니다. 부산시 연재구 70대 제로 수영구 52대 제로 수영구는 10개 동이 있고 52개의 여름 투표소가 있습니다. 52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52살로 선거 부정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하태경이 지역구는 하태경이 지역구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을인가 해운대 갑인가 두 개 다 보시죠. 해운대구 을 59대 제로입니다. 해운대구 을에는 8개 동이 있고 5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59개 투표소는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해운대구 갑에서는 60개 투표소는 60개 투표소 모두에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서울법대 나온 천대협이나 고대법대 나온 이동훈이나 덕수상군하고 이런 성균관대가 나온 조재현이나 나는 그들이 만일에 그 죄상이 알려지지 않고 하면 나는 나라가 망한다고 봅니다. 부정선거가 이렇게 저질렀데도 정권이 바뀐데도 입을 다물고 국민들은 저항다운 저항을 한 번 안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구입니다. 대구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번 보시죠. 대구 수성구을 55대 제로 대구 수성구 값 65대 제로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뭡니까?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왜? 전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이런 표를 이동하기 때문에 총 득표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발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해간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수사다운 수사 한 번이 없었고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이나 일삼고 이거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있죠.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아치들이 그냥 살아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개판인 거죠. 개판. 이 방송 여러분들 못 보도록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정말 엑스 자식들입니다. 이거는 주범, 종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남입니다. 다 조작한 겁니다. 사천남의 하동에는 37개의 뭐죠? 동, 뭐, 면, 업 이런 게 있겠죠. 116개의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투표소가 있습니다. 116개의 투표소 가운데 모두 다 뭐죠?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다 이기게 만든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으니까 밀양, 의령, 하만, 창령에서는 53개의 동업면이 있고 산하에 151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151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이런 들 뭐죠? 사전투표를 전산을 이용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는 표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한테는 표를 전산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소 하나에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특수지역이 세 군데가 있죠. 선거에 관한한 2020년 4.15 총선에서 그나마 사전투표 조작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좀 덜했던데 사전투표 조작이 좀 덜했던데 전남, 전북, 광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의 목포시, 여수시갑, 을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북에 이상직 후보가 나왔던 전주시 정동종 후보가 나왔던 전주시 이런 데서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도 많지만 패배한 것도 많습니다. 조작이 여러분들 좀 덜한 지역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사전투표에서 이기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갑을 보시게 되면 17개 동이 있고 74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74개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1군데에서 승리했고 다른 정당이 23군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동구 남구을에서는 19개의 동이 있고 69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69개의 투표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7개 승리하고 12개에서 여러분들 다른 정당이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나누어 가진 것은 처음입니다.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도. 전남도 여러분들 다른 정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성장합니다. 순천광양곡성구려는 34개의 동이 있고 34개의 동산하의 투표소가 134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데가 105군데고 안내 사전투표에서 그다음에 다른 정당이 29군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그다음에 전북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에서도 보시게 되면 50대 5 46대 5 64대 0 92대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좀 조작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전주시병 전주시병은 확실히 조작을 안 겁니다. 조작을 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제로가 되거나 다른 후보가 승리하는 투표소가 이렇게 현저히 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뭐 다 그냥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는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에서 일정수를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더했기 때문에 총 득표소는 전혀 변함이 없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득표소를. 그래갖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와 가장 큰 이익을 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겠죠.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호를 여러분들 판결한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호는 너희들이 불특정인이라고 하지 않고 범인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옵니까?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누가 범인일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정당의 가장 이득을 봅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 주범이 있겠죠. 전산 조작을 누가 했겠습니까? 또 다른 주범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산을 누가 다룹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듭니까? 중국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듭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데이터를 만듭니까? 이런 데이터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겠습니까?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될 일을 원고 측인 민경욱 씨가 못하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을 그냥 각하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린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승리했다고 여러분들 한우를 저지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들이 승리했다고 날뛰겠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천대엽과 조재현과 그리고 이동헌과 나머지 선거 무효소송에 질이 멸련하게 모든 사안을 여러분들 이끌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12인의 김명수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역사적 단제를 반드시 받는 날이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크게 망하게 하는 일이고 그들 자신이도 당대의 30년 40년 선거 부정이 완전히 관행화된 나라에 사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럼 이런 책임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로 있을 수 있느냐? 예외로 있을 수가 없죠. 그 역시 책임을 여러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과 계약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여러분들 뭡니까? 보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를 보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내란제지 않습니까?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김용 씨가 8억 원을 먹고 이동규 씨가 이런 작심에서 발언을 하고 이재명 씨가 나는 돈 안 먹었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그거 다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 사기가 성공했으면 다 덮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년 40년 50년 국민들이 국민들 뜻과 관계없는 자기들이 정한 지도청을 가지고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전체주의 체제죠. 무슨 체제입니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계약을 깨뜨린 자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그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 여러분 보시냐고요. 그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양아치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덮고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조력하고 있는 그런 조력자나 부역자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자식들 세대 여러분들 눈을 끼치는 부분뿐만 아니고 당대가 여러분들 지금은 노년이 길기 때문에 30년 40년 살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선거 부정이 만행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포퓰리즘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도 한 시민이 여러분들 4.15 총선 이후에 작성해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그 시민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날 밤을 쉬었으면 이렇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모든 뭐죠? 대한민국의 투표소에서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곳에서 뭡니까?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특수지역인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이 좀 덜했겠습니까?